오리지널 오래 익히면 안 돼요 오래 익히면 진짜 죄송한데요 이거를 오래 익히면 오래 익혀서 부드러운 고기는 마블 2뿔 이상 아니면 그눈으로 못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마블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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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좀 잘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럽 알 멍 옆에 오 train train 정말 관리를 잘하고 싶다 평균에서 자주 만날 거고 칠해졌어요 만성지말은 더 외로하도록 안같은 편의점은 김천지나는 전원자와 이태배는 대한민국과 공유가를 모은 대단히 다비한다 여태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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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여태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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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넘어요, 그래도. 네, 이만큼. 얼마예요? 네, 치고 드릴게요. 15,800원 나왔네요. 아, 미안해. 이거 하고. 사심. 사심이 반가? 200g. 200g. 10g. 30g. 10g. 30g. 30g. 40g. 40g. 30g. 고구맛 탔지 깨닫기도 하고 전문점에서 스마트폰 이루기 높은 앞서서 고운 비용을 그리치고 다를 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하는 믿고 싶은 분위기는 알지 못해 괴로울 거야 그죠? 행복은 그냥 드시기 좋겠습기야 네 설균 머릿속 여기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중간에 내장 100g 정도 나온거야? 7,200원이야? 음식을 이렇게 그냥 쓸게요 는 강아지 원래 4번 잡아봤는데 장사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한죽 팔걸 한 번에 다 잡아요 근데 사시면 바로바로 들어오는거랑 하루 이틀 숙성이니까 거의 한주에 다 나가니깐 상자는 크게 없어요 entrepreneurs クレイ ドレ 絵 絵 絵 絵 絵 絵 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